목표 주가가 22만원이 나왔는데 요기입니다. 요기. 요게 이제 요기. 우리 제가 요겁니다. 우리 WACC 많이 들어봤죠. 자중 평균 잡은 비용. 우리 김태희 애널리스트가 KB 증권에 김태희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 쓸 때 맨날 WACC랑 터미널 그로스. 연구성장률 가지고 썼었잖아요. 생각나시죠. 근데 얘네들도 그걸 썼어. 근데 지금 서울대들은 WACC를 8.42 8.42로 썼고 연구성장률을 4%로 했어. 4% 요거거든요. 요기 쭉 만나는 데가 기업가치야. 각각의 매출을 해서 요걸로 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31조가 나와야 된대. 그런데 이 연구성장률과 가중평균 잡은 비용은 주관적인 거예요. 여러분들. 그래서 이 WACC를 제가 기업이 기업 자금을 은행으로 빌리는데 필요한 이율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게 이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이 크잖아요. 근데 좋아. 회사가 돈도 잘 벌고 해서 이뻐. 그래서 이율을 싸게 해주면 1%만 내려주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. 7.42%. 그죠? 신용점수 높으면 이율을 싸게 해주잖아요. 나는 이거 주고 싶다. 이거야. 그죠? 7.42%. 이율을 깎아주겠다. 이거죠. 그리고 나는 세컨 웨이브도 오고 바이오시뮬러가 만개를 하고 플라이마도 나오고 그리고 베그재마도 나오고 또한 직접 판매도 해. 어디서? 아메리카에서. 유럽에선 이미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나는 터미널 그로스를 5% 줄 거야. 왜 4% 줘? 서울대 니네가 틀렸어. 난 5% 줄 거야. 그럼 여기입니다. 여기. 31조가 55조로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몇% 늘어나는 겁니까? 제가 계산기로 뜯어보겠습니다. 1.77배 22만원을 곱해버리면 저희들의 목표가는 얼마? 39만원이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생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100% 맞다고 믿습니다. 다만 WACC와 연구성장률 터미널 그로스를 각각 제 주관대로 7.42%와 5%로 조절해서 목표가 39만원 제출합니다. 여러분.